아무런 말도 못했어 들어있었을 뿐 들어오란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다 그치듯이 너를 붙잡은 채 말했어 너만 저희로 어떡해 너조차 힘들어하면 그 사람 곁에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거니 언제부터 이랬니 행복하다 언젠가 처음 와도 도와달란 말 대신이었을 뿐이었니 너만 저희로 어떡해 너만 저희로 어떡해 너만 저희로 어떡해 너만 저희로 어떡해 모든 해주려 했었는데 이제와 이제와 이게 뭐야 너만 저희로 어떡해 너만 저희로 어떡해 그 사람 객에서 내가 행복한 걸 이렇게 생각해 살 수 있었는데 그래야 행복해 너의 때리로 해 너조차 힘들던며 그 사람 객에서 행복한 걸 했는데 행복하이소라 요즘 너를 보면서도 멍하니 서 있었을 뿐 들어오란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다 그치듯이 너를 붙잡은 채 말했어 너만 더 잃어 어떡해 너조차 힘들어하며 그 사람 곁에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거니 언제부터 이랬니 행복하다 언젠가 처음 와도 도와달란 말 대신이었을 뿐이었니 너만 더 잃어버린다 너조차 힘들어하며 너조차 힘들다며 그 사람곁에선 행복할거라는게 정말 행복하면 너만 행복한다며 정말 행복하면 모든 해주려 했었는데 이제와 이게 뭐야 oh baby 그 사람과 그 사람과 그 사람 너의 destiny 한글자막 by 한효정